유플러스 TV 채널 안녕하세요 여러분! 씬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같이 유플러스 TV를 볼 건데요 왜 보냐고요? 왜냐면 제가 유플러스 TV 유튜브 채널에 나오기 때문이죠 이게 뭔 말이냐고요? 이번에 유플러스 TV에서 인기 유튜버들의 영상을 채널만 돌리면 바로 바로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는데요 그 중 903번에 바로 저 씬님의 채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플러스 TV 씬님 채널이 생긴 기념으로 유튜브 채널 활용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유플러스 TV를 켜고 903번을 누르면 제가 나오네요 못생겼네요 화면이 크니까 확실히 디테일한 메이크업 표현이 더 잘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 저의 잡티와 모공 속 피지까지는 서비스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TV로 보니까 알 섀도우나 립스틱 발색도 너무 잘 보이고요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보면서 메이크업 따라하기 참 좋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메이크업을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얼과 메이크업 아이템들을 준비하시고 거실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신님 플레이리스트 컬러 코렉팅 메이크업 선택해볼 건데요 제가 저를 따라하는 건 처음이네요 중간에 속도가 좀 빠르다 싶으면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멈춤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보라색을 바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다 발랐습니다 똑같나요? 똑같죠? 왜냐면 저게 저니까요 자 이렇게 신님 채널 보면서 거실에서 눈 편하게 맘 편하게 손 편하게 메이크업을 연습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평소에도 음악 방송이나 드라마 보다가 저 아이돌의 메이크업이 탐나 그럴 땐 바로 903번 눌러서 신님 채널로 넘어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핫한 메이크업 영상을 반겨 드릴 테니까요 유플러스티비 유튜브 신님 채널 자주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님이 알려드리는 유플러스티비 유튜브 채널 소개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제 채널 말고도 유명한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들이 아주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유플러스티비 900번대 채널들을 잘 살펴봐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다른 메이크업으로 유플러스티비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